3. 5. 5. 5. 5. 5. 5. 5. 오늘 드디어 디데이. 케이크터 페어 디데이기 때문에 생일 최초 또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샵에 왔어요. 가시죠. 헬로우. 더 예뻐요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오빠 만나요. 바이바이. 독타. 이제 행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고고. 안녕하세요. 안 했어요? 짬바영어 체험해요. 체험하면 선물 준다 선물. 끝. 헬로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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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부스 구경하러 가보실까요? 헬로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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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리난다. 하여. 아 야. 하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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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하 하아. 하하. 롯데월드 롯데월드 식기류 식기류 하유 먹방할 때 필요한데 이런거 조금 눈으로만 보세요 죄송합니다 사인이요? 2시에 이따 사인 팬사인회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마워요 저희 종목이 과연 하유는 뭐 뽑았을지 새롭게 사귀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거에요 도움받은 친구들에게 잘하기 감사합니다 아 선물도 있어요? 해볼까? 선물도 있대요 여러분 난 그냥 인쇄만 뽑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친구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려나봐요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생기면 그분들에게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알죠 여러분? 시인이가 여러분 알죠? 자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험할게요 저희 부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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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사인을 하러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하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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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유 자 이렇게 팬 사인회가 끝이 났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하유 오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코엣스에서 하유 팬 사인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사인하고 물도 못 마셨는데 그래도 저희 CU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행사 때 만나고 못 본 친구들도 다른 행사 때는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